도끼 도끼 미문나네 이치도 키리노 음메 슈퍼 우와, 됐다! 오, 옥기 됐으네! 냠냠냠냠! 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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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림은! 더 위로 가 더 위로 가 알겠어 자세검에 들어와야지 네, 알겠어 떨어지게 되면 실어! 레이리 까가 레이리 까가 이렇게 찍게 이렇게 찍게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실 팬 여러분들을 지금 지목하겠습니다 아주 신중히 고를테니까 혹시 자기가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좋은 일이니까 웃길 바라겠습니다 좋아 다녀와 뿅! 뭐가 좋을까요? 뒤에 자석번호가 있네요 501번 찾아볼까요? 192 222 501번 여기있다 501 네 여기있습니다 501 501 501 501 501 501 축하드립니다 오메데토 가수가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쯤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남자분이 걸리신다면 친하진 않지만 러브러브샷 찍고요 찍고요 아리따운 여성분이 걸린다면 진한 러브러브샷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갈까?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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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겠죠? 아쉽겠다 죄송합니다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럭키 일단 이렇게 사진 찍는게 굉장히 행운이고 재미있는 기념이잖아요 그런만큼 거기 하나를 더 보태서 저희 팀 이름에 들어가 있는 좌석에 앉으신 분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번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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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가면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나? 자 한번 가볼까요?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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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럭키 이 자리 너무 안 보이겠다 이 자리로 결정 이 자리로 결정 자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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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럭키 럭 럭 які 럭키 럭키 럭 funded 우유 럭 럭 NE 럭 럭 어? 바꿀래요.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가장 옆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연사 이렇게 오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서로 끼고 또 앞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려져서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17번을 좋아하거든요. 17번을 찾아야 되는데. 어? 찾았다. 417번. C417. 여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히 안 보이고 불편하고 가분되고 그리고 1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선택하겠습니다. 너는 락키 히토다. 사진 찍으시죠. 여러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했지. 세, 노. 이거야. 셔프 씨 스의 거 되쓰네. 으으! 기원하고만. 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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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범에나 사이는... 난 어디 가지. 이행이 나 저기 무대에서 좀 떨리고 그러면 일부러 멀리 봐요 저는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 제일 예쁜 사람이 저기 앉을 것 같아요 맞다 이거 뭐야 나 아까 정민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머지도 써줘야지 정민이 꼭 보여줘야지 오케이 남한테도 바라지마요 아리가또 정민 진술 이제 가볼까요 저희는 나는 자꾸 등 보지 마요 부끄럽게 11 311번 여기 난 여기야 좋아 한가운데인데 여기 딱 나 1번 좋아하니까 항상 1등 해야되니까 여기서 딱 보면 그 긴 생머리 164 예아 아 내 싸인 못생겼어 못뜨신 줄 알아요? 형준 내 이름이에요 5년 전에 형준이 형이 그냥 만들어 준건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나도 일본어로 나 이름 쓸 수 있다고 저와 함께 러브러브 사진 찍어볼까요? 자 우와 이거예요 아시타 아오요 이기 마쇼 예아 내일 봐요 아시타 네 바이바이 예아 굿 아시타 아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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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예 정말 they 3 homem 예 뭐 하는 네.